새엄마와 오누이 옛날 옛날에 톰과 루라는 오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작은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루가 태어난 지 여섯 달 만에 돌아가셔서 톰과 루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둘은 아버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결혼을 하면서 행복은 멀어져 갔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진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진아는 아주 버릇이 없었어요. 언제나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땋아서 옷과 어울리는 리본으로 묶었습니다. 진아는 뚱뚱하고 모든 일에 서툴렀습니다. 벌써 다섯 살이나 되었는데도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때면 늘 울음을 터뜨렸지요. 톰과 루는 진아와 놀아주려고 노력했지만 진아는 자기 장난감을 남매와 가지고 노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진아의 옷이 더러워지거나 진아가 발을 헛디뎌 땅바닥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남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어머니는 진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톰이나 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아는 정원에서 놀다가 어머니가 아끼는 꽃을 몽땅 꺾어버렸습니다. 진아의 어머니는 물을 뜨러 나왔다가 정성들여 가꾼 꽃들이 정원에 떨어져 있고 진아가 그 옆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아야 누가 이런 짓을 했니? 어머니는 땅에 떨어진 꽃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진아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루가 이랬니? 어머니가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진아가 무서워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톰이 그랬니? 진아는 고개를 숙이고 발로 땅바닥을 문지르며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했습니다. 네. 진아는 결국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화가 난 새 어머니는 톰을 찾으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톰! 새 어머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톰과 루는 바닥에 누워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새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은 톰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내 정원을 망가뜨렸지? 새 어머니는 톰의 귀를 세게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굶어. 제가 안 그랬어요. 억울해요. 톰이 말했습니다. 이젠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새 어머니는 톰의 귀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그라고는 톰을 끌고 가 옷장 안으로 밀어넣은 다음 꽝 하고 문을 닫았어요.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루는 너무 무서워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리는 척 하면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톰을 도우려고 했다가 자기도 옷장 안에 갇힐 게 뻔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새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루는 조용히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리 가. 안 그러면 너도 큰일 날 거야. 톰이 대답했습니다. 오빠, 제발 밖으로 나와. 난 여길 떠나기로 결심했어. 오빠도 나랑 같이 가. 루가 말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갈 건데? 톰이 말했습니다. 루는 옷장 문을 살짝 열면서 톰에게 말했어요. 도망치자. 오빠, 그럼 새 엄마도 후회할 거야. 톰은 잠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아빠를 두고 떠날 순 없어. 톰이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새 엄마는 너무 나쁜걸? 루가 말했습니다. 난 새 엄마가 미워. 그리고 아빠는 매일 일만 하시잖아. 아빠는 우리가 없어진 것도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톰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아마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톰은 조용히 여동생을 깨웠습니다. 남매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옷을 입었습니다. 지나와 새 엄마, 아버지는 깊게 잠이 들어 있었어요. 톰과 루는 조심조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루와 톰은 달빛을 길잡이 삼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남매는 논을 지나고 언덕을 넘어 숲을 향해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 걸었던지 톰은 신발이 망가져서 맨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오후쯤 되자 남매는 목도 마르고 지쳤습니다. 아침에 싸운 밥과 물고기도 다 먹어버렸고 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남매는 강뚜기의 커다란 집에 도착했어요.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주변에는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여긴 사람이 살지 않는 것 같아 안으로 들어가 보자. 루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배도 꾸르륵거리고 정차없이 걷느라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루는 오빠를 따라 집 옆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부엌으로 들어서자 화로 위에 야채 스튜가 든 솥이 있었습니다. 야채 스튜는 차갑고 별로 맛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톰과 루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맛이 좋은지 나쁜지 스튜가 누구의 것인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야채 스튜는 동이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시커멓고 커다란 무언가가 부엌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루는 소리를 지르며 빈 솥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부엌에 나타난 것은 동물 가죽 옷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못생긴 코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남매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망가! 톰이 여동생을 떠밀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솥을 집어들어 남자에게 던지고는 창문을 통해 도망친 여동생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루는 땅으로 뛰어내려 오빠를 올려다보았어요. 서둘러 오빠! 루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어서 뛰어내려! 남매는 온 힘을 다해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곧 눈앞에 커다란 강이 나타나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하지? 녀석이 계속 쫓아오고 있어. 톰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망고나무 위로 올라가자. 루가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서며 말했습니다. 나뭇잎 사이에 숨을 수 있을 거야. 남매는 망고나무 가지에 올라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톰이 손가락을 입에 대며 말했어요. 루는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잔뜩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곧 장가지가 부러지고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괴물같이 생긴 남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자는 어느새 남매가 숨은 곳 바로 밑까지 와서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룸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내려다보니 어느새 남자의 쭉 뻗은 손이 거의 룸에게 닿을 듯 했습니다. 톰은 더 높은 가지로 올라가 손을 아래로 뻗으며 말했어요. 루, 내 손을 잡아! 하지만 루는 톰의 손을 잡지 못하고 망고 열매 하나를 잡아당겼습니다. 루는 재빨리 꾀를 내어 손에 든 망고를 남자에게 집어던졌어요. 망고는 남자를 마치지 못하고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망고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나무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머리가 큰 소리를 내며 바위에 부딪혔고 남자는 강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톰과 루는 아무 말 없이 남자가 물살에 쓸려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와 다시 강뚜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하지? 집으로 돌아갈까? 루가 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톰이 물었습니다. 루는 아랫입술을 삐죽 내밀며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새엄마가 우리에게 못되게 굴잖아. 진화도 그렇고. 루가 말했습니다. 톰도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도 이미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야. 그런데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걸. 톰은 여동생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머물러도 될 것 같아. 잠시 후 피곤해 지친 남매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와 톰은 밖으로 나가 어제 남자가 떨어졌던 망고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아침으로 달콤한 망고를 먹고 강을 따라 한가로이 산책을 했어요. 저길 봐. 톰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강물을 떠마시고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룸은 햇빛 때문에 눈을 찡그리고 한참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지더니 루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강물을 마시던 사람은 구부렸던 허리를 펴고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루! 톰!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남매는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톰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걱정을 많이 했단다. 꼭 찾으려고 했어. 왜 집을 나갔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루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집에 있기가 싫어서요. 언제나 우리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혼이 난단 말이에요. 알아. 아빠도 그렇게 생각했단다.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집으로 가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마.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루와 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루는 고개를 흔들며 아버지의 손에서 자기 손을 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고 싶어요. 루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발 아빠하고 집으로 가자. 이제부터는 괜찮을 거야. 내가 약속하마. 아버지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아와 새엄마는요? 어떻게 그 두 사람이 우리에게 잘하도록 하실 거예요? 톰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나도 곰곰이 생각해봤단다. 만약에 진아와 새엄마가 또 너희들을 힘들게 하면 그때는 우리 셋이서만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정말요? 루와 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남매는 아버지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그러니 이제 집으로 가자. 톰과 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답니다. 섬으로 만들어진 나라 아주 오랜 옛날, 세상에는 오직 하늘과 바다와 검은 새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땅이 없었기 때문에 검은 새는 계속해서 날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은 새는 쉬지도 않고 밤이나 낮이나 하늘을 날아야 했어요. 지쳐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날개를 최대한 넓게 펴서 바람에 실려 다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검은 새는 날개를 펼 수 없을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검은 새가 쉴 곳은 없었습니다. 검은 새 아래에 있는 것이라곤 거대한 바다에 넘실거리는 파도 뿐이었습니다. 검은 새는 이렇게 계속 나라만 다니다가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다에 빠져 죽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검은 새는 피곤한 날개를 쉬게 할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그때에는 하늘이 바다에 닿을 정도로 낮게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과 바다를 이용해서 내가 쉴 곳을 마련할 수 있을까? 검은 새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하늘을 날면서 생각한 끝에 검은 새는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검은 새는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계획을 실행하러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그러는데 너는 짜기만 하고 아무 쓸모가 없대 쓸데없는 파도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던데 넌 하늘처럼 내가 나는 걸 돕지도 못하잖아 검은 새가 바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바다가 자존심이 상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세상은 하늘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 깊어 그리고 내가 만드는 파도 아래에는 하늘에 있는 어떤 것보다 풍부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그러자 검은 새가 말했습니다. 그래? 하늘은 네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언젠가는 나를 물속에 빠뜨릴 거라고 하던데? 검은 새의 말을 들은 바다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곧 바다가 검은색으로 변하고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커다란 파도가 하늘을 향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파도는 점점 더 커졌고 파도 꼭대기에는 하얀 거품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부글대는 물에서는 천둥처럼 큰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새는 거대한 파도가 하늘에서 자기를 잡아채어 물속으로 집어삼킬까봐 두려워서 재빨리 도망쳐 날아갔습니다. 검은 새는 바다와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파도가 점점 더 높이 솟아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마치 온 힘을 다해서 하늘을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은 바다를 피해 점점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하늘을 향해 더 힘차게 올라가 마침내 짠 바닷물을 하늘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강한 번개가 바다를 내리치더니 커다란 바위와 돌멩이들이 컴컴한 하늘에서 빛처럼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새는 번개와 바위에 맞지 않으려고 날개를 열심히 움직이며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돌덩어리들이 쉴 새 없이 날아오는 바람에 검은 새의 날개는 바닷물에 젖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검은 새가 중얼거렸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잖아 그런데 소란이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검은 새는 조심조심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보았어요. 하늘은 다시 조용하고 밝고 파래졌습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니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검은 새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아래로 날아갔습니다. 하늘은 바다에서 한층 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들이 삼삼오 무리를 지어 바다를 채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위들은 바다 위로 솟아올라 있었어요. 바위의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파도도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검은 새는 바닷물이 바위 주변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신기한 듯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다가 다시 화가 나서 갑자기 솟아오르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검은 새는 한 바위의 가장 높은 곳까지 내려가 살짝 발을 대보았습니다. 바위 표면은 단단하고 안전했습니다. 검은 새는 마침내 쉴 곳을 찾은 것입니다. 검은 새는 바위 위에 앉아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주 먼 곳까지 바위들이 모여서 바다 위로 솟아올라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어떤 바위는 크고 또 어떤 바위는 바다 위에 겨우 얼굴을 내밀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후의 바위들은 점점 커지고 자리를 잡아서 섬이 되어 군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천 개가 넘는 섬들로 이루어진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되었답니다. 수탁으로 변한 병사 오랫 옛날 필리핀에는 아주 많은 부족이 있었습니다. 부족들은 늘 의견이 엇갈리고 싸움이 끊이지 않아 전쟁의 신 시다파는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시다파는 여러 부족 전령들의 이야기를 듣고 싸움을 말려야 했습니다. 부족들은 매일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시다파의 집무실 밖에는 언제나 그와 얘기하러 온 전령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시다파는 이웃 종족에게 납치된 여인의 사건을 해결하느라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다파는 무척 피곤했지만 여인을 안전하게 집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까지 쉴 수가 없었습니다. 팡! 해가 뜨기 전에 나를 깨워라 아침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제때 일어나지 못할까봐 걱정이구나 시다파가 팡이라고 불리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팡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내일 늦잠을 자지 않게 지금 빨리 가서 잠자리에 들도록 해라. 시다파가 병사에게 명령했습니다. 팡은 시다파의 말대로 잠자리에 들기 위해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다파의 집무실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친구 몇 명을 보았습니다. 팡은 잠깐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어요. 친구들이 납치된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할 거야. 팡은 저녁 내내 시다파의 집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납치 사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팡은 줄을 서서 기다리던 전령들에게 소식을 전하느라 정신이 팔려버렸어요. 저희 주인님이 그러는데요. 만약 새벽 안시까지 그 여인이 풀려나지 않으면 군대를 보낼 거래요. 팡이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은 비밀 공격을 수행할 건데요. 팡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어요. 팡은 자신의 입을 막으려는 듯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져서 팡 곁으로 더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에게만 말해줘. 한 전령이 말했습니다. 제발 말해봐 팡. 다른 전령도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속 시원히 말 좀 해봐. 팡은 궁금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많은 듯 했어요. 사람들은 진지하게 팡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팡이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비밀이에요.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을게. 물론이지 정말 말하지 않을 거야. 모두가 약속했습니다. 팡은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납치된 여인을 찾아오기 위한 시다파의 비밀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곧 시계가 자정을 알렸고 팡은 그때서야 서둘러 잠을 자러 갔습니다. 얘기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에 눕자마자 팡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팡이 눈을 떴을 때 시다파는 팡을 내려다보며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게으른 녀석, 전쟁의 신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일어나지 못해? 팡은 시다파의 환한 목소리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팡은 벌써 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팡 주변의 이불들은 모두 개켜져 있었습니다. 팡은 시다파의 발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주인님, 지금이 몇 시인지 아느냐? 시다파가 노여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주인님. 팡이 더듬거리며 말렸습니다. 팡은 자기의 무릎이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너 때문에 모임에 늦고 말았다. 내가 시킨 대로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지. 넌 쓸모없는 병사다. 시다파는 이렇게 말하고는 뒤로 돌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동안 팡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팡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심장은 무섭게 뛰었습니다. 그러다 팡은 갑자기 주인을 쫓아 뛰쳐나갔습니다. 위대한 전쟁의 신 시다파시여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팡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시다파는 눈을 가늘게 뜨고 팡을 내려다 보았어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중대한 실수를 범하였으니 너를 벌할 것이다. 주인님, 저도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했어요. 팡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저를 불러세워 수천 가지 질문을 하는 바람에 늦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팡은 정말로 미안해하며 좀 더 나은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자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팡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고 비밀 공격 계획까지 말했다고 시다파에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너는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분노에 휩싸인 시다파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내 집무실에서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돼. 팡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팡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로 말했습니다. 내 게으름과 수다스러운 입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다. 전쟁의 신이 노발대바라며 말했습니다. 너와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어 안됩니다. 팡이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넌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고 몸은 줄어들어 날개가 생기고 깃털이 자라날 것이다. 그리고 매일 새벽 통이 트기 전에 눈을 떠서는 다른 사람을 깨우는 울음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팡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팡의 입은 새의 보리로 변했고 몸이 오그라들면서 팔은 날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진 팡은 시다파가 자기를 더 흉측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궁전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날부터 팡은 수탁이라 불리였고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잠에서 깨어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답니다. 애벌레 공주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모두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구나. 늙은 왕은 침대 옆에 모여있는 새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이마는 땀으로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아주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왕은 벌써 몇 달째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이제 가거라.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거라. 왕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새 왕자는 길을 떠났습니다. 하인들도 쌀과 물과 물고기 그리고 미래의 신부에게 줄 선물을 짊어지고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힘과 용기가 넘치는 왕자들은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언덕을 넘어 각자 다른 길로 갔습니다. 며칠 후 첫째 왕자 마가 비단처럼 빛나는 머리카락이 무릎까지 닿는 우아한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곧이어 둘째 왕자 파는 아름답고 상냥한 여인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빛나는 미소로 임금님의 방을 밝게 비추었고 피부 또한 부드럽고 반짝거렸습니다. 늙은 왕은 두 왕자가 신부감을 소개하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들을 잘 보살필 것 같으니 이제야 편히 눈을 감겠구나. 둘 모두 우리 왕자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왕이 두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더니 신하 한 명이 임금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임금님, 신하는 얼굴이 빨개져서 싱글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지요? 마 왕자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서 들여 보내거라. 왕이 말했습니다. 신하는 이렇게 하고는 조심스럽게 등 뒤로 문을 닫더니 밖으로 나가자마자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와 파 그리고 두 신부는 어리둥절해져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저렇게 웃는 거지? 마가 파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 막내 왕장인 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마 왕자는 팔뚝만한 징그러운 애벌레를 조심스럽게 감싸들고 있었습니다. 베타예요? 마가 커다란 애벌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베타가 저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왕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막내 왕자를 쳐다보며 흰 수염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주 재미있구나. 아버지 농담이 아니에요. 전 정말 베타와 결혼할 거예요. 막내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왕은 계속 웃기만 했습니다. 저도 베타가 아버지가 기대하는 신부감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타는 여행하는 동안 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마음씨도 아주 착해요. 왕은 갑자기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새파랗게 질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전 베타와 결혼할 거예요. 막내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당장 나가라. 왕이 소리쳤습니다. 온몸에 털이 난 그 징그러운 벌레도 데리고 나가거라. 나는 절대로 벌레를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 막내는 베타를 조심스럽게 흔들으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임금님의 침상으로 다가갔어요. 막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를 존경하고 결코 아버지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막내는 잠깐 말을 멈추고 애벌레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베타는 마술 같은 존재예요. 저도 베타가 벌레처럼 생겼다는 걸 알고 있지만 베타는 제가 만난 어느 여인보다 재치있고 총명합니다. 왕은 언짢은 표정으로 중얼거리고는 왕자로부터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베타가 저를 사랑하고 저 또한 베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막내는 이렇게 말하고 아버지의 어깨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 청을 들어주세요. 공정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왕은 천천히 왕자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될 거예요. 아니, 베타 때문에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막내가 말했습니다. 제발 이렇게 간청할게요. 저희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왕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다시 입을 연 왕은 무척 지치고 슬퍼 보였습니다. 너는 정말 바보르구나. 하지만 온나라 사람들이 너를 비웃어도 신경 쓰지 않겠다면 원하는 대로 하거라.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막내가 왕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날 왕은 사흘 후 왕자들의 결혼식이 열릴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흘 동안 신부들은 결혼 베일을 짜야 했습니다. 필리핀은 결혼을 할 때 베일을 만들어 부부에게 들이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결혼 베일은 신랑과 신부를 둘러싸기 때문에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신부들은 곧장 베일 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을 감쌀 넓은 천을 짜기에 사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의 신부는 비당과 순랑 피냐라고 불리는 파인애플 줄기를 이용해 부드러운 천을 짰습니다. 파의 신부는 아바카라고 불리는 야생 바나나잎으로 튼튼한 천을 만들어 붉은색으로 물들였어요. 결혼식 날 마침내 베일들은 구경 온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신랑과 신부가 탄 마차에 드리워졌습니다. 결혼식 행렬이 마을의 중심거리를 천천히 지나가자 숙하의 함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늘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하지만 마와 파의 신부가 만든 베일은 베타가 만든 정교하고 아름다운 베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길고 화려한 비단 베일이 막내의 마찰을 감싸고 있었고 실 하나하나가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하지만 베일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사람들은 막내 왕자의 애벌레 신부를 보자마자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내에게 소리쳤어요. 왕자님이 제 염소와 결혼했나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웃으며 외쳤습니다. 막내 왕자님이 눈이 안 보이나? 하지만 막내 왕자는 털로 덮인 베타의 목을 사랑스럽게 쐬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내 사람. 왕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비웃으라고 해요. 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행렬이 끝나자 신랑과 신부들은 마차에서 내려 결혼식 준비가 되어 있는 야외로 갔습니다. 재단 위의 발코니에서는 왕이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결혼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와 파는 자랑스럽게 신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막내 왕자는 마치 베타를 위험해서 지키려는 듯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마침내 신부님이 베일을 부부의 어깨에 둘러주기 위해 신랑과 신부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막내 왕자가 무릎을 꿇자 베타가 느랏없이 말했습니다. 저를 땅에 내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발로 저를 밟아주세요. 막내 왕자는 깜짝 놀라 베타를 쳐다보았어요. 뭐라고요? 왜요? 부탁이에요 왕자님. 베타가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믿고 제가 말한 대로 해주세요. 하지만 지금이에요 왕자님. 신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빨리 하세요. 막내 왕자는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가로잡으면서도 시키는 대로 베타를 부드럽게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질끈 감고 발을 들어 베타의 목 바로 아래를 밟았습니다. 막내 왕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갑자기 눈앞에 밝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도 느꼈어요. 막내 왕자가 눈을 뜨자 앞에는 지금까지 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막내 왕자는 깜짝 놀라 멍하니 여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람들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막내 왕자의 형들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여인의 붉은 입술과 아몬드 같은 눈 그리고 우아한 자태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른 두 신부는 가난한 농촌 처녀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전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여인은 막내 왕자의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왕자님. 막내 왕자는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당신은 누구세요? 여인은 찰랑찰랑 긴 머리를 뒤로 넘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저는 베타예요. 전 예전에 공주였는데 못된 마녀가 마법을 걸어 오직 왕자의 진정한 사랑만이 마법을 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답니다. 베타? 젊은 왕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왕자님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에요. 막내 왕자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베타 당신은 정말 완벽한 여인이에요. 막내 왕자가 베타를 꼭 껴안고 입을 맞추자 사람들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도 의자에서 일어나 기뻐하며 박수를 쳤어요. 정호가 되어 세상의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과 노래로 잔치를 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왕은 점차 다른 며느리들보다 애벌레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고 죽기 전에 가장 어린 막내 왕자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답니다. 지혜로운 꾀돌이 옛날 옛날에 꾀돌이라는 지혜로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꾀돌이는 혼자서 외할머니네 집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꾀돌이는 길 좌우를 찬찬히 살펴보며 나지막한 산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나이가 헐떡거리며 마주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곧비를 끊고 도망친 자기 당나귀를 찾아다니는 사나이였어요. 사나이는 꾀돌이를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너 이리로 오면서 당나귀 한 마리 보지 못했니? 꾀돌이는 두 눈을 깜박거리며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 당나귀는 왼쪽 눈이 멀고 오른쪽 다리를 절지요. 그리고 등에는 보리가 든 헌 오쟁이를 실었고요. 그래 그래 그게 바로 우리 당나귀야. 너 어디서 보았니? 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당나귀에 대해 그렇게도... 잘 알면서 보지 못했다니 그것도 말이라고 하느냐? 직접 보지는 못했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어서 말해라. 너 혹시 우리 당나귀를 어디 감춰놓은 게 아니냐? 참 보지도 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꾀돌이가 보지도 못했다고 우기며 사나이는 점점 더 의심이 들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꾀돌이를 도적으로 몰아 다짜고짜 재판관한테 데리고 갔어요. 재판관도 사나이의 말을 듣고 나서 꾀돌이가 틀림없이 당나귀를 훔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봐라 똑똑히 말해라. 너는 당나귀를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꾀돌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저는 눈먼 소경이 아닙니다. 저는 길가에서 당나귀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른쪽 발자국이 왼쪽 발자국보다 조금 얕고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 당나귀가 오른쪽 다리를 저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 좁은 길에서 오른쪽에 있는 풀만 뜯어먹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왼쪽 눈을 보지 못하는 당나귀라는 걸 말해줍니다. 또 한참을 가다 보니 이번에는 나뭇가지에 실오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당나귀가 몸뚱이를 문질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리알들이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나귀가 쥐고 있는 오쟁이가 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관님, 여기서 우리가 이렇콩 저렇콩 하는 새에 그 당나귀는 어디론가 더 멀리 달아났을 것입니다. 꾀동이의 말을 듣고 나서 재판관도 사나이도 다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재판관은 사나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왜 아직 거기서서 꾸물거리고 있느냐? 당장 다른 곳에 가서 당나귀를 찾아보지 못할까? 예, 사나이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그 자리에서 물러나오고 말았답니다. 하마터면 도적으로 몰릴 뻔한 꾀돌이는 재판장에서 떳떳이 나와 외할머니네 집으로 다름질쳐 갔답니다. 꾀돌이에 대한 소문은 한입 건너고 두입 건너는 사이에 사방으로 퍼져갔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이니까요. 그때 우리나라 주변에는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어느 큰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를 집어삼켜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해속는 아침에 나라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저 나라를 빼앗으려면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며 저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자고 했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으면 제껏 삼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섣불리 쳐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큰 나라 왕은 우선 첫 문제로 생기기도 똑같이 생기고 털빛도 똑같은 두 마리의 말을 보내면서 어느 것이 어미말이고 어느 것이 새끼말인지 알아맞혀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왕은 편지를 받아보기가 바쁘게 지위가 높고 낮은 신하들을 모두 모아놓고 국리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만져보고 쓸어보아도 두 마리 신통이도 똑같이 생겨서 어느 것이 어미말이고 어느 것이 새끼말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온 나라에 소문난 영리한 꾀동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아이를 불러다 이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였습니다. 왕은 어린아이가 머리를 쓰면 얼마나 쓰겠는가 하고 속으로 깔보면서도 하도 딱 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라 할 수 없이 어서 그렇게 하라고 분부했지요. 그래서 꾀돌이는 왕궁으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꾀돌이에게 어미말과 새끼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꾀돌이는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제껏 대답했지요. 그건 아주 쉬운 문제인 줄로 아옵니다. 두 마리의 말을 나란히 세워놓고 한 그릇에 풀을 주면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제 새끼를 사랑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 어미말은 제 앞에 놓인 풀을 새끼말한테 밀어줄 것입니다. 왕은 곧 신하들을 불러 꾀돌이가 시키는 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어느 것이 어미말이고 어느 것이 새끼말인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해답을 받은 큰나라 왕은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아래 위가 꼭 같은 자그만 지팡이를 보내면서 이걸 보고 어느 쪽이 위쪽이고 어느 쪽이 아래쪽인지 맞춰보라고 하는 내용을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궁에서는 또다시 신하들이 모여 앉아 머리를 싸지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팡이의 아래 위가 너무나도 똑같아서 어느 쪽이 아래고 어느 쪽이 위인지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또다시 꾀돌이를 불러들이게 했어요. 꾀돌이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생그 듣고 나서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지팡이를 흘러가는 물속에 던져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위쪽은 둥둥 뜨고 아래쪽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나무의 위쪽은 가지 쪽이니 가벼울 것이고 나무의 아래쪽은 밑동 쪽이니 무거울 게 틀림없습니다. 왕은 고신하들을 불러 꾀돌이가 대준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팡이의 아래 위를 대뜸 알아볼 수 있었어요. 큰 나라 왕은 마지막으로 뱀 두 마리를 보내면서 이걸 보고 어느 것이 암놈이고 어느 것이 순놈인지 알아보고 보내거라. 만일 알아내지 못하는 날에는 너희 나라로 당장 쳐들어가겠다. 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꾀돌이가 곧 풀었습니다. 꾀돌이는 이런 문제를 써보내는 걸 보니 그 왕이란 사람이 어떤 자인지 알만하다고 은근히 비웃어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푼 두 가지 문제보다 더 쉬운 문제인 줄로 아래옵니다. 신하들을 시켜 비단실 타래를 뱀 옆에 놓아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남놈은 부드러운 좋은 깃이 생겼다고 그 위에 올라가 잠을 자지만 순놈은 그것을 보자마자 멀리 달아날 것이옵니다. 왕이 꾀돌이의 말대로 해보니 이번에도 신통이 맞았습니다. 큰 나라 왕은 제가 보낸 문제를 도대체 누가 제껍제껍 풀었는지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염탄권들을 보내 알아보게 했지요. 그랬더니 글쎄 어른도 아닌 열두 살 난 어린아이가 풀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해소는 아침의 나라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겠는가. 깜짝 놀란 큰 나라 왕은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를 아예 깔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은근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꾀돌이에 대한 소문은 자꾸만 퍼져 멀고 먼 이웃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어느 해 늦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이웃의 자리 잡고 있는 어느 큰 나라 왕이 우리나라 왕한테 사신을 보내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왕관을 도둑맞았는데 세계롭고 지혜로운 꾀돌이라는 아이를 보내 도장놈을 당장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왕은 곧 꾀돌이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이웃나라에 가서 도와주고 오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꾀돌이는 머나먼 남의 나라로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꾀돌이는 이웃나라에서 온 사신을 한 발 먼저 떠나보내면서 돌아가거들랑 이제 곧 해솋는 나라에서 도둑을 잘 잡는 귀신 같은 사람이 온다는 소문을 널리 퍼뜨리라고 했습니다. 그라고는 며칠 뒤에야 천천히 길을 떠났어요. 꾀돌이는 이웃나라로 가는 길에 고향에 들러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먼 길 떠나는 아들을 두고 여간 걱정을 하지 않았지요. 예야 산설고물 전남의 나라 땅에 가서 어떻게 도둑놈을 잡겠느냐. 아버지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그 나라에 가기 전에 벌써 도둑 잡을 국리를 다 해놓았습니다. 도둑놈은 영락 없이 제 손에 잡히고야 말 겁니다. 그래 어떤 국리를 했느냐. 우선 앞서 떠나보낸 그 나라의 사신 보고 돌아가서 내가 온다는 소문을 쫙 퍼뜨리게 했지요. 그건 왜 그랬느냐. 그래야 제가 그 나라에 이르면 도둑놈들도 마중 나올 게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놈은 맨 앞에 서서 저를 맞아줄 겁니다. 그놈도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할 테니까요. 꾀돌이가 말일 채 끝냈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다 알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누가 자기 말을 듣지 않나 해서 사방을 휘둘러보고 난 꾀돌이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아무나 나무시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꾀돌이는 아버지의 귀에 입을 바싹 가져다 대고 귀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동구방 멀리까지 따라 나와 배웅해주며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어요. 꾀돌아 사람은 죽어도 제 나라를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 내가 태어난 금수강산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언제 어디서나 잊지 말거라. 그리고 부디 몸조심하거라. 예,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꾀돌이는 아버지에게 큰 절을 드리고 나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꾀돌이는 며칠 동안을 가고 가고 또 갔습니다. 어떤 데에는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데에는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어떤 데에는 배를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멀고 먼 이웃나라의 왕궁 앞에 이르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속는 아침의 나라에서 영리한 꾀돌이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꾀돌이는 마중 나온 사람들을 향해 웃으며 인사를 하고 나서 맨 앞줄에 서 있는 벼스라치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느 놈이 도둑놈일까? 눈이 가로채진 저놈일까? 아니야. 겉을 보고서야 속을 알 수 없지. 혹시 저 샘을 샘을 웃는 사람이 도둑질을 했을지도 몰라. 꾀돌이는 벼스라치들을 하나하나 나뉘켜두면서 천천히 걸어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나라 왕은 꾀돌이를 맞아들이기가 바쁘게 얼마 동안이면 잃어버린 왕관을 찾아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꾀돌이는 넉넉히 잡아 보름 동안이면 찾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왕 앞에 엎드려 있던 수많은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같은 꾀동이가 온다더니 벌써 도둑놈이 어느 놈인지 잘 알고 있는 모양이구나. 모두들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날부터 꾀돌이는 왕궁 뒤뜰에 외따로 떨어져 있는 자그만 집에서 도둑 잡는 일에 달라붙었습니다. 일일해야 그저 왕궁 안을 돌아보거나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주는 것이었어요. 사흘 동안은 문 앞에 파숙분들을 든든히 세우게 하고 사방에 촛불을 환히 켜 놓은 다음 저녁 일찍부터 아침 늦게까지 실컷 잠을 잤습니다. 오늘 밤에는 틀림없이 나타날 거야.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고 그놈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할 거야.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든가. 날째 되는 날 밤에는 파숙분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불을 켜지 않은 채 방 안 한 구석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으스름한 달빛만 소리 없이 흐를 뿐 창밖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아 뜰 안에 서 있는 나무들도 까딱 움직이지 않았지요. 밤이 점점 깊어 갈수록 사방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한밤중이 퍽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조심조심 발끝으로 옮겨 딛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꾀동이는 얼른 창문 곁으로 다가가 뜰 안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 하나가 얼른 거리더니 살금살금 붕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꾀동이는 더 바싹 정신을 차리고 붙어선 놈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놈이었어요. 내가 어디서 저놈을 보았더라? 그렇지 내가 여기로 처음 오던 날 마중 나온 벼스라치들 속에 저렇게 생긴 놈이 분명히 끼어 있었어. 문득 먼 길을 오느라 수고했다면서 샘을 샘을 웃어주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놈이 틀림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어두컴컴한 곳에 몸을 숨기고 방한 동정을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지는 딱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꾀돌이는 큰 나라 왕을 찾아가서 여러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어젯밤에 도둑놈이 제 발로 스스로 제가 있는 진문 앞에까지 찾아왔는데 제가 그만두고 온 고향집 걱정을 하느라고 붙잡지 못했습니다. 고향집 걱정이라니? 그래 무슨 걱정을 하였는고? 예, 어젯밤에 우리 고향집 굴뚝 모퉁이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침 마실 갔던 우리 아버지가 돌아오는 길에 제때 보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집이 다 불탈 뻔했습니다. 아니 너는 몇 만리 밖에서도 고향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단 말이냐? 예,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알아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며칠 안으로 왕관을 꼭 찾아 놓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꾀돌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슬쩍 신하들의 얼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처음 만나던 날 샘물샘물 웃어주던 신하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보았지요. 그 신하는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더니 고개를 돌리고 다른 데를 보는 척했습니다. 옳지, 니놈이 틀림없구나. 그러나 꾀돌이는 모르는 척하며 태연이 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큰나라 왕은 꾀돌이의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알고 싶어 걸음 잘 걷고 말 잘 타는 날쌘 염탄곤을 꾀동이네 고향에 보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아무날 아무시에 꾀동이네 고향집 굴뚝 모퉁이에서 정말 불이 날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꾀동이가 고향을 떠나올 때 미리 자기 아버지와 약속한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꾀동이는 앉아서도 천리 밖을 내다보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럭저럭 날이 흘러 꾀동이가 이웃나라에 온 지도 열흘 남짓한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꾀돌이는 어느 놈이 왕관을 도적질했는지 그 이름까지 다 알아냈지요. 그러나 붙잡지 않고 도둑놈이 제 발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가을 바람에 뜰란에 서 있는 오독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꾀돌이는 일부러 밖에 나가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깊어서야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꾀돌이가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때마침 창밖을 스쳐 지나는 가을 바람에 문풍지가 울었습니다. 이때라고 생각한 꾀돌이는 한 손으로 무릎을 탁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문풍지가 오누나 그러자 맞은편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세물세물 웃어주던 낯익은 신하가 온몸을 벌벌 떨면서 꾀돌이를 향해 벌렁벌렁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 신하가 바로 왕관을 훔친 도둑이었는데 이름이 문풍지였던 것입니다. 꾀돌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문풍지는 손이야 발이야 빌었습니다. 내 놈이 왕관을 훔쳤다는 것을 내 이미 이 나라에 온 전날부터 알고 있었은지 왜 이제야 찾아왔느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나이다. 저와 저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너그럽게 여겨주시기 바라나이다. 신하는 눈물을 흘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꾀돌이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해도 제 발로 찾아와 제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자의 몸에는 함부로 칼을 대서는 안 된다고 옛날 사람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짓을 했다가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단히 오금을 박아주고 나서 왕관을 오늘 밤 안으로 아무도 모르게 뒤뜰한 오동나무 가지에 걸어 놓으라고 일러주었어요. 두말할 것 없이 문풍지는 꾀돌이가 일러준 대로 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꾀돌이는 큰나라 왕에게 잃어버렸던 왕관을 다시 찾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나라 왕은 왕관을 받아들고 너무 좋아서 성대한 잔치를 차려 꾀돌이를 잘 대접하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드문 저런 인재를 제 나라로 그저 돌려보내자니 정말 아깝구나. 저 아이를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에 붙들어두고 내 밑에서 신한 오릇을 하게 할 수는 없을까? 큰나라 왕은 마침내 어떻게 해서라도 꾀돌이를 자기 나라에 붙들어두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꾀돌이는 남의 나라에서 신한 오릇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자 할 수 없어 큰나라 왕은 꾀돌이를 돌려보내주었고 많은 선물을 받아 돌아온 꾀돌이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이야기 들으셨나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야기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필리핀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민족이 살아온 아름다운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다양한 민족이 사는 만큼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름다운 자연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